똑똑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똑똑꾼 이번에 새로운 집을 소개시켜주세요. 여긴 어디에요? 여기요? 거실인가? 모르겠네. 거실이라고 치고. 여기 소파가 있어요. 소파 마음에 들어요? 네. 와 똑똑꾼 다 누울 수 있네요. 네. 똑 소개시켜주세요. 여기 옛날 우주설이 있습니다. 나중에 우주인 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여기 측이도 있고요. 의자도 있고요. 침대도 있고요. 우리 똑똑꾼의 최애 장소군요. 위에서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. 우와. 여기 날라도 있고 이 큐브도 있고 자몽도 있고 과자도 있고 거울도 있고 네. 예상으로 집들이를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줘. 겁나니만?